안녕하십니까 구TV 기독교 보금방송 가족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 뷰티 디자인 계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행복한 권혜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쓴 책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 중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이 뭔지 그리고 개인과 기관에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기업 방문 혹은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받으셨던 이미지 첫인상은 바꿀 수도 없고 평생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미팅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만남의 순간에서 한 사람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매력이고 곧 설득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저는 얼굴 중에서도 눈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물론 생긴 모양도 보지만 그것보다도 볼수록 끌리는 예쁘고 맑은 눈빛인가? 촉촉하고 따뜻한가? 선한 눈빛인가? 반면에 눈빛이 건조한가? 맑지 못한가? 등등을 봅니다 힘든 일이 많다고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너무 비관하시기보다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닌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 예쁜 마음가짐으로 마음 근육을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밝게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표정에서도 깊이가 있고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리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가 이 문장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일하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긍정의 에너지로 숭화시켜서 본인의 열정에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에서 기본은 겉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치장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 곧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지와 이미지 메이킹이 뭔지 알아볼까요 이미지의 어원은 라틴어의 모방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마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개인의 개성과 직업,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인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머릿속의 그림 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상상의 그림으로 자신의 노력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이 구체화되고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제대로 인식해서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이 개인 고유의 특징과 개성을 최대한 살린 이미지 메이킹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만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현실적 자아 상태에서 이상적 자아 상태로 성공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신분과 직업에 어울리는 최상의 이미지를 찾아서 최적화된 자신만의 가치를 살린 브랜드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자신감 상승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끊임없이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거울을 보시고 나의 얼굴이 어떤 이미지인지 성공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이미지는 아닌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밝은 표정과 따뜻한 이미지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결국 개인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개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교회 등의 전체 대표 이미지로 각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성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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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